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현상유지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유지하는 것에 좀 힘을 쏟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세상사의 진면목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현상유지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에 자원을 투입해서 자원을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낭비하고 그리고 생산 원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된다면 아마 한국은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을 지속적으로 낭비한 죄에 대해 가혹한 사회적 비용을 치룰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원을 지속적으로 낭비한 죄목에 대해 가혹한 사회적 비용을 치룰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출구나 대안이나 해결 방법이 없을까 쉽지 않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은 장기불황이란 그런 침체 국면이나 혹은 장기불황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다시는 안 하려면은 사전에 뭘 했으면 좋겠냐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화하고 그 단순화된 문제에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많은 것을 잘하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분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시급하게 어떤 것을 해야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어려움을 겪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어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세적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질문 1, 2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첫 번째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의 방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은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은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고비용 구조입니다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왜 그런가 고비용 구조가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고 생산 원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그리고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출 감소와 일자리 정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이런 종류의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중간 과정을 딱 생략하면 고비용 구조가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소득 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냐 일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비용은 궁극적으로 가격에 증가가 됩니다 가격에 세금이든 준조세든 그 다음에 한사에 놀고 먹는 사람이든 교육비 교육비 교통비 생필수품 구입비 유통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가격에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출 가격일 수도 있고 내수용 상품에 대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수출에 의존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그런 재반비용을 낮추어 가는 노력 그럼 재반비용을 낮추어 간다는 것은 낭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 일의 대부분은 일자리 만들기를 한 명분을 걸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누적되어 온 한국의 고비용 구조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고비용 구조가 훨씬 더 정폭돼 나갈 때 그런 상태를 거쳐 오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다가 더 큰, 더 크고, 더 심하고, 더 깊은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데 정책으로서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조개혁이란 것은 결국 뭐냐의 이야기죠 쓸데없는 일을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피를 흘리더라도 잘라내는 거죠 그래야 고비용 구조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 이야기 가장 이룬 사례는 홍준표 위원이 함께 경남도청을 맡을 때 정무부신양을 지냈던 조진내 위원의 사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자신의 한탄이 섞인 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로운 폐업 과정까지 조사하려고 한다 당시에 여러분들 진주의로운은 매년 도예산에서 40억에서 60억 정도를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리고 30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었고 그냥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의로운입니다 기업은 상당히 낮았고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고비용 기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정치적 생명을 무릅쓰고 진주의로운을 폐쇄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조계획을 한 겁니다 구조조정을 한 거죠 이런 일을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보는 거죠 철학도 맞지 않고 진주의로운을 폐쇄했던 것처럼 한국의 교육 부분에서도 그런 구조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노동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으면 한국은 살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위원이 몇 해 전에 실시했던 진주의로운 구조계획 사례는 한국 역사상 보기 드문 정도의 아주 과격한 그런 제대로 된 구조계획이었죠 그러나 좌파진영에서는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조사한다는 것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번 정부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강건한 철학이 있어도 구조계획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런 철학을 갖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구조계획을 단행하겠냐 그러니까 고비용 구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 거가 정책으로 가서 더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키고 그 상태로 가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다음 결과가 뭔지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의 공세적인 방법이란 것은 타다의 이재용 대표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이에 오고 간 설전 내용 가운데 서비스 승합장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설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전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한 말씀하십니다 혁신 사업자들도 사회적 연대를 중시해야 된다 사회적 연대 이 단어가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사유체계, 경제관, 세계관을 이야기해 주죠 사회적 연대 이게 뭐냐 이야기하죠 사회적 단결이냐 혁신은 파괴적 혁신과 동의합니다 혁신은 곧바로 파괴하는 겁니다 혁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담합이나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재용 대표하고 최종구 위원장은 생각이 다른 거죠 혁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단결이나 단합이나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파괴하는데 파괴하는 사람 보고 앉아가지고 연대하자, 단결하자, 단합하자, 절충하자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은 기존 사업자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 부슈는 거기 때문에 혁신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혁신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혁신을 관리하려고 달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의 질서나 상품이나 서비스나 사업 모델이 부수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회는 혁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이나 창조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젖힐 수 없으면 결국 뒤처지고 마는 거죠 이미 4차 산업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한국에 상당히 민첩하게 기회를 포착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자사업도 일으키고 반도체 사업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은 변방입니다 변방 이미 아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을 사회적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세적 방법으로 미뤄보면 혁신을 사회적 연대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나 협의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공세적인 측면에서도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사회적 연대 같은 이야기 쓰지 말고 혁신을 파괴적 혁신을 한국 사회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절대로 못 받아들리겠다 그러면 패배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냥 세상은 성자와 패자를 딱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혁신을 사회적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구조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그런 구조개혁을 립서비스 말로만 떠들거나 그럼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방법은 있지만 만만치 않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